안녕하세요. 전액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안산 수인산업도로 인근 30평형 3룸 매물입니다. 자녀 1세대 분양 중이고 추가 대출로 입주금 0원까지 가능합니다. 내부는 넓은 거실에 매립등 시공되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1개 있으며 작은 방들 사이즈가 넓게 빠졌습니다. 인근 초중고 대형공원 인근이고 수인산업도로 접근이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기존 대출이 있어서 내 집 마련 못하시나요?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만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사업자금 1억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고 기대출 있는 분들도 대환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